강동구가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강동형 그린유딜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번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유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에너지와 건물, 수송 등 4대 분야에서 18개 사업이 집중 추진됩니다. 앞으로 약 7,600억 원이 투입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와 저탄소 제로에너지 빌딩 전환 등이 주요 사업으로 펼쳐집니다. 강동구는 이번 사업으로 온실가스 106톤을 감축하고 7천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